삼겹살에 소주 와 오늘 회식이다 예 우리 모기 먹어요 오케이 삼겹살에 소주 꼭 좋아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정렬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물도 드세요 우와 이게 뭐예요? 속채 소재라고 해서 술 먹기 전에 먹으면 다음날 괜찮을 거야 오 완전 센스 있는데 우리 얼마나 먹을까? 일단 3일 후 시킬까요? 술은 소주 하나 맥주를 드리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시키자 빠땅님 아니야 그렇게 버리지 말고 여기 벨 열려왔네 와 맛있겠다 얼른 먹고 싶다 슬슬 익을 것 같은데 이제 잘라볼까? 어? 가위가 왜 여기 있어요? 그거 좀 잘라볼 때 쓰는 건데 이거는 식당용 가위라고 음식 잘라볼 때 쓰는 가위야 슬슬 익이 아주 들어가 할 거에요 네 알30